비교방식 보겠습니다. 비교방식의 내용이 가장 적습니다. 비교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죠. 거사비에 의해서 비준가액이 있죠. 비준가액은 일단 사례가격을 찾은 후에 수정작업을 해야되죠. 사시지계라고 했죠. 경우에 따라 면적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얘네들이 다 곱셈이죠 곱셈 곱셈을 생략해서 나타냈죠. 여기가 사정보정 여기가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이 있죠. 임대사례비교법은 비준임료죠. 비준임료는 여기가 사례가격이 아니고 사례임대료에요. 나머지는 사시지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가액이 있죠. 공시지가 기준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 시지계만 하죠. 시지계. 여기 면적비교도 없어요. 경우에 따라 기타요인비교는 있어도 지금 여기 있는 시지계 시지계 다 똑같죠. 여기 사정보정이 있고 여기는 사정보정이 없죠. 여기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이 거래사례비교법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만 공시지가 기준가액은 뭐가 없다. 사정보정이 없다. 이거 외에는 차이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여기만 하면 끝나는거에요. 그것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거죠. 이 부분하고. 제일 먼저 사례선택기준이라는게 있어요. 사례선택기준. 여기에 어떤 사례를 집어넣을거냐 하는거잖아요. 그게 뒤에 나오는 순서대로에요. 사시지계. 그래서 구조도 간단해요. 사정보정가능하니 묻는거죠. 사례를 선택할 때 사정보정가능하니 이거는 사례가 특별한 사정에 있는 사례에요. 급하게 거래되는 바람에 싸게 거래됐대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싸게 거래되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사정보정을 할 수 있는 사례라야 되는거죠. 이거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만 살펴보면 되겠죠. 사례가 사정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라면 굳이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거죠. 그 다음에 시점수정가능하니 이렇게. 얘가 얼마전에 거래되기는 했는데 2억에 거래되긴 했는데 언제 2억에 거래되었는지 확인이 안돼요. 그럼 시점수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안된다는거에요. 시점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뭐를 포함하는 개념인가면 시점이 확인되는 사례가 두가지에요. 하나는 6개월전 하나는 1년전 그럼 가능하나 언제께 좋다 가까운 6개월내가 좋다 이걸 의미하는거죠. 시점의 유사성을 포함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가 가능하니 이렇게.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용도지역이 동일해야되요.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나요 삼양라면 익산공장이 자연녹지지역에 있다고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지에요. 근데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공장이라야 되지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지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자연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이 동일해야 용도지역이 동일해야 지역이 비슷한거에요. 용도지역이 비슷해요 일단. 특히 도시지역은 더 심하죠. 특히 도시지역은 당연히 용도지역이 같아야 돼요. 당연히 용도지역이 같아야 돼요. 도시지역은 그 다음에 이제 개별요인 비교가 가능하니 이거 묻는거에요. 요것은 물적유사성이라 그래요 물적유사성 대상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라야 돼요. 빌라나 연립은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대상이 단독이면 당연히 사례도 단독 대상이 목적은 물이면 사례도 목적 그런겁니다. 요게 이제 물적유사성이에요.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대상이 아파트인데 사례를 그렇게 빌라 이런거 가져오면 안되는거에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선택할 때 이거 보고 선택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사실직의 비교가 가능하냐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요. 이 사례를 선택할때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각거나 비슷해야된다 말이에요. 각거나 비슷한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 교재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게 그 167쪽에 맨 밑에 배분법이라는거 하고요. 그 다음에 168쪽에 철거비 보정 이런거에요. 자 이제 거기에 요거는 기본이구요. 지금 요거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조금 더 들어가는거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구요. 안그러면 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이 배분법이라는건 뭔가면 조금전에 대상이 낮이면 사례도 뭐라야 된다구요. 낮이.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낮이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합부동산 사례를 구했어요. 사례를 선택할 때 사례선택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대상이 낮이면 사례도 낮은게 좋잖아요. 근데 낮이 사례가 흔치 않거든.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사례를 구했어요. 그럼 복합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에요. 이거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저 사례가격이 10억 다 집어넣으면 안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배분법이라고 그래요. 나누어서 뭐 가격만 갖다 써야되요. 토지가격만 갖다 써야되요. 자 이럴 때 뺄셈하는 방법이 있구요. 곱셈하는 방법이 있어요. 뺄셈한다는 것은 10억에서 뭘 뺀다는 얘기에요. 금물가격 빼는거 이게 공제방식이에요. 금물가격 빼는 방법 곱셈하는 방법은 토지가격 비율을 곱하는거에요. 이걸 비율방식이라고 그래요. 10억에다가 토지 비율을 곱해서 토지가격 산정해서 집어넣든가 아니면은 10억에서 금물가격을 빼서 토지가격을 집어넣든가 이렇게 하면 복합부동산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이 나실 때 복합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됐나요? 별로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는다 치고 자 다음에 철거비 보정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대상이 낮이면은 사례도 뭐가 좋다고요? 낮이가 좋은데 사례가 낮이가 없어요. 건부지 가격이에요. 건부지 근데 이게 건부지가 철거대상 건물이 있는 건부지에요. 철거대상 건물이 있는데 건부지가 1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거를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는 낮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례도 낮이 상태라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얘는 낮이 상태가 아니죠. 낮이 상태하고 낮이 상태를 비교해야 되는데 아직 낮이 상태가 아니니까 얘가 낮이 상태가 될 때까지 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1억이 1억까지는 안되죠.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이 1억 주고 샀으니까 매수인이 이 땅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이 지상의 건물을 철거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억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철거비를 더해야 되겠죠. 요렇게 하는 것을 철거비 보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래가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거래가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되고 여기서는 건물가격을 빼든가 토지가격 비율을 곱하든가 해서 집어넣고 이런 것을 배분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건물가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되고 건물가격에다가 철거비를 더한 값을 집어넣어서 비교해야 나재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에요. 항상 똑같거나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약간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직에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 거에요. 사례를 이제 정상화해야 되요. 정상화 정상화하는데 그 정상화할 때 이제 여기 집어넣는 숫자에요.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연비교치 개별비교치 이런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보정치를 계산하는 기본 원칙이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요렇게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사정보정이라는 걸 하는 거에요. 요거는 요 딸랑 하나가 독립된 문제로 출제됩니다. 딸랑 하나가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면서 경우에 따라 몇 개를 물으면서 비준가액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 딸랑 독립된 문제 몇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에요. 이렇게 사례가 금매로 인해 20% 저가로 거래됐다면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은 더 비싸게 거래됐을 녀석이잖아요. 얼마나 더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요거 사정보정치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정보정치를 계산해서 그 사례가격을 더 높여야 되거든요. 사례가격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거래돼서 싸게 거래됐으니까 그 사정보정치에 들어갈 숫자를 계산할 때 이렇게 사례분해 대상에서 사례가 어떠하다 이러면은 사례 숫자를 바꿔야 되고요. 대상이 어떠하다 그러면은 대상 숫자를 바꿔야 돼요. 지금은 사례가 어떠하다 그랬잖아요. 사례가 20% 저가 했으니까 사례 숫자 100을 80으로 바꿔야 돼요. 대상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몇 초에 1.25 요것을 묻는 요게 독립된 문제라고 그냥 딸랑 하나라고 딸랑 하나 그러면은 몇 초 만에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사정보정치죠. 그러면 시점수정치는 시점수정치 요거는 사정보정치고 시점수정치에서는 지수법으로 줄 때가 있고요. 문제에서 지수법으로 줄 때 이렇게 줘요. 거래시점지수가 100일 때 기준시점지수가 105다. 우리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준시점에서 105에요. 우리는 사례가 거래된 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시점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형성요인이 변하니까.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에요. 가격이 내렸다는 얘기에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거래된 놈이 과거에 거래됐겠어요. 미래에 거래됐겠어요. 거래된 놈은 과거에 거래됐겠지. 이게 사례란 말이에요. 사례. 사례가 거래된 시점은 과거에 거래됐고 사례분의 예가 대상이다 말이에요. 대상의 기준시점. 사례분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거에요. 먼저 써서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100분의 105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게 지수법이에요. 지수법은 보통 건물의 경우 많이 나와요. 건물.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을 많이 써요. 지가 변동률이 1월 1일부터 기준시점까지 5%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처음 출발점 비교시점이죠. 비교시점부터 이렇게 기준시점까지. 이러면 그동안에 몇 % 올랐다? 5% 올랐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할증하듯이 하면 돼요. 할증. 우리 앞에서 이자율이 몇 %일 때 할증하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0.05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점수정치에요. 지수법으로는 분모분자 이렇게 해서 시점수정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때는 이게 시점수정치라고요. 됐나요? 이렇게 1.05 해서 저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할증하는 거는 옆으로 주는 거는 우리 앞에서 할증 할인했을 때 공부했잖아요. 늘 1이 있잖아요. 1이 원금에 해당하는 거죠. 1이 원금에 해당하는 거 하고 0.05는 이제 이자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시지계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는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에요.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 평점법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 비교법은 교재를 보세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뭉뚱거려 하는 거에요. 종합적 비교를 보면 거기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데 예를 보시면 돼요. 예를 보시면 인근지역이 유사지역보다 종합적으로 5% 우세하다 이렇게 돼 있죠. 169쪽 맨 위쪽에 비죠. 인근지역이 대상부동산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대상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대상부동산이 어디 보다 유사지역보다 종합적으로 5% 우세 누가 우세에요? 대상이 우세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인근지역 안에 대상부동산이 있으니까 대상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인근지역이죠. 그럼 대상이 5% 우세면 어떻게 해요? 100분의 105 100분의 105 해야 되죠. 105가 분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해버려요. 끝내버려요. 그런데 평점법은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례와 대상을 구별해서 사례가 100일 때 가로조건이에요. 가로조건이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이 105 접근 조건은 사례가 100일 때 얘가 100 환경 조건은 얘가 100일 때 얘가 110 행정 조건의 경우 얘가 100일 때 100 횟지 조건을 봤을 때 사례가 100일 때 얘가 95 기타 조건을 봤을 때 얘가 100일 때 얘가 100 여러 개 항목으로 나누었죠. 여러 개 항목으로 나눈 것을 무슨 법? 평점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객관적이고 어떤 게 더 주관적이에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오차가 적거든요. 이렇게 하면 항목을 나누면 서로 서로 이렇게 오차를 좀 상쇄시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우리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전체적인 위험이 줄어진다 그러죠. 서로 서로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 때문에 오차가 적어져요. 오차가. 그런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해버리면 오차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거고 이거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지는 거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진짜 100분의 105 하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1.05 이건 할 필요 없죠. 같은 건 할 필요 없고 이거는 1.1 이거는 할 필요 없죠. 이거는 0.95 이거는 1 할 필요 없죠. 이렇게 곱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상승식이라 그래요. 상승식 서로 곱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또 딸랑이 하나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비중가액 산정할 필요 없이 평점법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이렇게 물어요. 그냥 이렇게 개별요인 비교치는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렇게 표 주고 표를 줘 놓고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이게 한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웠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에요. 이런 거 나오면 할 만하죠. 딸랑 이것만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딸랑 하나 사정보정치를 묻는 문제 딸랑 하나 그냥 개별요인 비교치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획지가 들어가 있죠. 획지가 있잖아요. 획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획지가 빠져 있으면 지역요인을 비교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약지의 맨 마지막에 지역요인 비교의 항목과 개별요인 비교의 항목의 차이가 바로 획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획지는 그 땅이니까. 그러면 다 된 거에요. 그러면 이제 수익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에요. 됐습니까. 넘어가면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보세요. 6번 6번의 계산 문제를 보시면 오늘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면 되있죠. 비준 가격을 구하면 그 세 줄로 보기가 세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50제곱미터이며 사례부동산보다 개별요인이 5% 우세에요. 누가 대상이 몇 프로 우세 5% 우세죠. 대상이 몇이예요. 몇 저곱미터 그러니까 그런 걸 적으면 되는 거에요. 이제 정리를 하면 되죠. 대상이 950제곱미터이며 몇 프로 우세 5% 우세 그러면 100분의 그렇죠. 100분의 105하면 바로 1.05하면 되죠. 1.05 이게 개별요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는 몇 저곱미터고 1000제곱미터이고 1000제곱미터이고 2억에 거래됐죠. 1년 전에 이건 뭘 해야 되는 거에요. 시점 수정해야 되는 거에요. 두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은 지가상승률 5% 이거밖에 없죠.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다 끝난 거에요. 지가상승률이 5%면 몇 점 몇 이게 바로 시점 수정치죠. 시점 수정치가 몇 1.05 끝이에요. 자 여기 개별요인이 여기 있고 자 다른 거는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사정보증 있어요 없어요. 사정보증 없잖아요. 지역요인에 대한 응급도 없죠. 이런 거 응급이 없어요. 사례가격 얼마에 2억에 시점 수정치 얼마 1.05 개별년 비교치 아까 1.05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면적 비교를 아직 안했잖아요. 면적 비교도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사례가 1000이고 대상이 950명이면 100분의 95니까 0.95죠. 맞나요? 6 곱하면 되는 거예요. 4.05 10분에 대한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지계를 외우고 있어야죠. 머릿속에 사시지계면이 없으면 사례가격에서 사시지계를 해 놓고 뒤에 경우에 따른 면적 비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나오는 대로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사시지계면 됐나요? 자 근데 이게 1.05 와 0.95 는 이게 무슨 의미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5% 위고 1을 기준으로 해서 5% 아래죠. 두 개가 더하면 2잖아요. 2 더하면 2인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더해서 2가 되는 수는 1과 1이 있고요. 1.05 와 0.95 더해서 2고 1.1 와 0.9 도 더해서 2고 1.15 0.8 로 더해서 2죠. 더해서 2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수를 곱하기 했을 때는 얘가 제일 큰 숫자에요. 얘가 얘가 제일 큰 숫자라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숫자가 점점 작아져요. 10 곱하기 10을 해보면 알아요. 11 곱하기 9 12 곱하기 8 13 곱하기 7 12 곱하기 6 12 곱하기 6 맞나요? 12 곱하기 11 10 12 13 14 14 14 곱하기 6 맞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몇이요? 100이잖아요. 99 96 91 84 점점 작아지죠. 여기가 1만큼 작고 4만큼 작고 9만큼 작고 16만큼 작아요. 14 9 16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게 수열이에요. 수열. 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소리는 얘는 곱했을 때 절대로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5 와 0.95 를 곱하면 절대로 1을 넘을 수가 없다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숫자를 대칭으로 되는 숫자를 곱했을 때는 그 1 곱하기 1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에요? 1.05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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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억 2억 1천보다 절대로 더 큰 숫자가 나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얘는 1에 거의 가까운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2억 천의 근처에 아래란 말이에요. 그럼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대한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받아들이시면 풀이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5번을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맞죠?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그렇고요.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재 시점 이런 말씀 안 된다고 그랬죠? 기준 시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특이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수익 방식이죠. 마지막 방식. 수익 방식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하면 되지 패스. 가장 강력한 무기 패스. 어렵다 싶으면 패스. 사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 일일이 다 따지면서 살 필요 없이 어려움은 지나가고 그냥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따져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해? 굉장히 지금까지 반응이 별로 무듬듬하더니 방금은 굉장히 반응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무튼 수익하는 법이요. 여기서 이제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죠. 순수익 나누기 반응율이요. 순수익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앞에 우리 순영업소득 공부했잖아요. 순영업소득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도 되고요. 총수익 빼기 총비용 이렇게 해도 되고 순영업소득에서 가유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둬야 돼요. 환원율이 도대체 뭔 개념이냐 환원율이라는 개념은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 했어요. 종합환원율 그때 어림샘법에서 하지 않았나요? 종합환원율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총투자액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물었을 때 또 가물가물한가요? 진짜 밑받은 돈이 물복 맞죠? 아무튼 기억나든 말든 간에 순영업소득 나누기 총투자액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림샘법에서 수익률이었잖아요.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돈이 2억이 있는데 그 2억으로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5%를 벌 수 있대요. 2억으로 자본시장에서 5% 번다 이 소리는 1년에 천만원 번다 이거거든요. 그 소리는 내 원금을 유지하면서 버는 거예요. 내 원금 까먹으면서 버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는 원금을 유지하면서 5%씩 버는 거죠. 그게 자본수익률 5% 이 뜻이거든요. 자본수익률 5%의 의미는 내 원금을 유지하면서 5%의 수익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2억을 자본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1억짜리 토지를 사고 1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10년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10년 후면 소멸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임대업을 해요. 2억을 투자해가지고 2억을 자본시장에 투자해서 5%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걸 1억 들여 토지 사고 1억짜리 건물 세웠는데 이 건물은 10년이면 사라진다고요. 그 소리는 건물에 투입된 1억이 사라진다 이 소리에요. 이랬을 때도 내가 손에 매년 천만 원 잡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손에 천만 원 잡으면 원금 회수가 안되요. 건물에 들어간 원금 회수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투자된 1억을 10년간 회수하려면 그것 값으로 따로 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럼 총 얼마 들어와야 돼요. 총 2천만 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천만 원과 저거 회수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에요? 2억이죠. 2억에 대해서 내가 손에 잡는 돈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손에 잡는 돈이요 손에 잡는 돈. 그 비율이 몇 %에요? 10%죠. 그거를 환원율이라고 해요. 투자한 돈에 대해서 내가 손에 잡는 돈의 비율이 바로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환원율은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내가 매년 매년 이런 저런 경비 떼고 경비만 떼고 원금 회수하는 건 아직 안 뺐죠. 그게 바로 뭔가면 감가상각비에요. 우리 순령업소득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빠진 상태에요 안 빠진 상태에요? 안 빠진 상태라고. 그게 아직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에 잡는다고 다 번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2천만 원 손에는 잡았지만 그래서 손에 잡은 건 몇 % 손에 잡았어요? 10% 손에 잡았지만 이 10%는 수익률 자본 수익률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자본 회수율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있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있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도 해요. 할인율 하면 거꾸로 자본 수익률 생각해야 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갈 때는 수익률이지만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는 할인율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할 때는 수익률. 물론 할증률이라고도 하지만 할증률 수익률 이쪽으로 할인율. 자 그런데 지금 이거 회수율을 고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원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맞나요?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소멸되어 안 돼요. 토지의 경우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토지하는 일은 뭐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자본 수익률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이게 0이에요 0. 무슨 성질 때문에? 용속성 때문에. 그런데 건물은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 환원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본 수익률 다하기 자본 회수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0년 만에 없어지면 여기는 10분의 1, 10%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20년이면 5%가 돼요. 20분의 1 회수율이 그렇게 돼요. 됐나요? 그런 것을 직선법 회수라고 그래요. 일종의 정액법 회수. 똑같은 퍼센트씩. 5%씩. 5%씩. 20년. 또는 10%씩. 10%씩. 10년. 이렇게. 이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환원율의 성질. 됐나요? 아주 중요한 성질이고. 일단 수익하는 법의 의의를 보세요. 의의. 수익하는 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기에서 순수익이란 단어는 환원이란 단어와 연결해야 되고요. 미래 현금 흐름이란 단어는 할인하고 연결해야 되죠. 여러 번 이렇게 짝지었었죠. 순수익은 환원하는 거고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하는 거에요. 다음에 밑에 수익하는 법의 3요소에서 순수익, 환원율, 자본하는 방법 또는 자본회수방법이 있는데 순수익과 환원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살펴볼 거고요. 자본회수방법은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아요. 그거는 사실 저기 뒤에 가면 한 장 넘기면 171쪽에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패스하고요. 일단 ㄱ, 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일단 이 항목에 대해서 이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앞에 우리 원가방식부터 다시 보시면 원가방식에서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수정액해서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이론 정리했잖아요. 원 투 쓰리. 뜻은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총례. 산정방법은 도급방식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고려해서 표준적 건설비 더하기 부대비용 이렇게 했고 이윤을 고려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종류에서 복제 원가 대체 원가에서 복제 원가 하면 물기경 감가 다 해야 되고 대체 원가를 사용하면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론 정리했고 또 감가수정에서도 원 투 쓰리에서 감가 요인에 물기경 감가 요인이 있다. 내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 있었죠.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거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쓰는 거. 감가수정은 뭔가 적용이 잘 되고 감가상각은 적용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감가수정 방법은 내관 분심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용연수법이다. 정역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그중에서도 정역법 정률법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넘어와서는 사례 가격에 사시지게 그런데 사례 선택 기준에 이것도 사시지게 사정 보정 가능하니 시청 수정 가능하니 이렇게 비교했고 또 사례 정상화해서 사례분의 대상 숫자로 보정치 계산할 때 사례분의 대상에서 숫자 계산하는 거 했고 그러니까 이런 항목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순수익에 대해서 항목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하는율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는 할 게 없어요. 순수익은 기억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표로 정리가 돼 있죠. 우리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런데 기억할 거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169쪽으로 넘어가시면 그 표 밑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있죠.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있죠. 그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을 보시면 장래 순수익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요. 현재 순수익 과거 순수익이 아닌 장래 순수익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 방식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는 달리 가치 정의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를 봐야 되는 수익 방식에서 과거나 현재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래 순수익을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정화된 순수익이에요. 안정화된 순수익. 이건 이제 어디에다 써놓으면 되는가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요건이 있어요. 169쪽에 요건이 있어요. 요건에 1,2,3,4 있죠. 요건에 1,2,3,4 산정은 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위에 있는 것이 산정은 밑으로 넘어가야 돼요. 요건 1,2,3,4 있잖아요. 그 4개를 묶어서 안정화된 순수익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1,2,3,4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게 안정화된 순수익의 의미에요. 안정화된 순수익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 10년간 운영을 하면 10년간 예상되는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미래, 장래. 10년간 예상되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매년의 순수익을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환원하는 방법은 할인하는 방법은 매년 매년을 다 계산해야 돼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것은 각각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첫 해 것만 계산을 한 후에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더 쉬워요. 순수익을 환원하는 게 일일이 다 할인하려고 하는 것은 다 예측해야 되니까 더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험에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환원하는 것만 나오는데 이거는 특징이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만 계산한 후에 남은 기간 동안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리니까 이 첫 해 예상되는 순수익을 잘 계산해야 돼요. 이때 어쩌다 발생하는 거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기간 전부 다 어쩌다가 발생하는 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순수익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시라고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통상의 이용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져야 되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 안전 확실한 것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 이해가 되죠.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서 우리 가유순전회에서 순수익 산정하는 건 순영업소득하는 거 배웠잖아요. 또 총수익 빼기 총비용하면 순수익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됐나요? 다른 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잔여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에요. 잔여법 지난주 복습할 때 토지 잔여법 있잖아요. 토지 잔여법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에요. 수익하는 법에서 수익을 배분하고 누구한테 남는 거란 말이에요. 토지한테 남는다는 말이에요. 순수익에서는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제 문제는 환원율이죠. 환원율 자 환원율이 뭐에요? 아까 그것 다시 한번 대답하면 돼요. 환원율은 투자로 내서 했던 그 대답하면 된다고요. 그거에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총투자 환원율이 뭐에요? 순영업소득 종합이 생략되는 거에요. 종합 자본하는율 종합 생략할 수 있고 자본 생략할 수 있고 종합 자본 다 생략할 수 있고 자본하는 일 해도 되고요. 종합 자본하는 일 해도 되고요. 종합하는 일 해도 되고 그냥 하는 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총투자액뿐이 뭐란 말이에요. 순영업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격하고 같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하고 같으니까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죠. 이게 자리 바꾸는 거죠. 수익가액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계산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분모로 오고 환원율이 저리가 가는 거죠.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리 바꾼 거예요. 이거 자리 바꾼 거라고 이렇게 자리 바꾼 거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써 드릴까?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써 드릴까 여기다가 환원율 분의 이게 순수익 이게 순수익 자리 바꾼 거잖아요. 이게 위에 가고 이 표현이 이제 투자론에 나온 표현이고 가격이나 가격이나 같다 그랬잖아요. 자 환원율은 그렇고요. 환원율은 이게 환원율의 정의에요. 정의의 뜻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입니다. 또는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비율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는 어디서 배운 거에요? 투자론에서 배웠다고요. 근데 얘는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요? 자본 수익율 다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할인율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170쪽에 환원율의 의 요거는 보시고 성격은 1 2 3 4 다 무시하고요. 5번만 기억하면 되죠. 성격은 뭐와 뭐야 합으로 되어있다. 수익율과 회수율을 합으로 되어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산정이에요. 산정 산정할 때는 환원율을 산정 방법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시조투엘부 이렇게 시조투엘부 또는 시요투엘부 시장추출법이거든요. 시장추출법 다음에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구성법 그래요.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감당법 시조투엘부 또는 시요투엘부 여기서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은 필수의 필수 반드시 알아두고요. 나머지는 선택 예전에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시장추출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 분해법 이렇게 집어넣고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이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도 출제한 적 있어요. 그냥 항목을 단순히 나열해 놓고 그런 경우라면 알면 몇 초 만에 푸는 거고 모르면 한 시간을 들여다봐도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건데 그렇게라도 하라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가 싫으면 제목이라도 알아놓아요. 제목이라도 근데 시장추출이라는 게 아까 감가수정에서도 나왔죠. 시장추출이라는 것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거에요.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한다. 조성법은 이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서요. 잘 쓰지 않아요. 중요도 좀 낮고요. 투자결합법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는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을 결합시키는 거고요. 결합시킬 때 금융적으로 결합시킨다는 것은 내 돈과 남의 돈을 결합시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결합시킨다 그러면 토지 건물이 나와야 되고요. 금융적으로 결합시킨다 그러면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토지 비율이 있고요. 토지 환원율을 곱해요. 아까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했죠. 토지 가격이 40%다. 그럼 건물 가격은 몇 %? 60% 건물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건물 환원율을 곱해요. 왜냐하면 종합 환원율이잖아요. 토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환원율은 각각의 환원율을 가중평균하는 거죠. 여기는 내 돈 비율이 있으면 집은 환원율이 있고요. 가중평균해야 돼요. 그러면 저당 비율 남의 돈 비율이 있겠죠. 내 돈이 40%면 남의 돈 60% 이렇게 그러면 저당 환원율도 있겠죠. 이걸 또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율을 씁니다. 여기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를 쓰고요. 저당 환원율과 저당 상수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음에 여기 부채감당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부채감당율을 이용합니다. 부채감당율 곱하기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죠. 그러니까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출제가 됐고요. 부채감당법 출제가 됐어요. 얘는 괄호 치워넣기도 출제가 됐어요. 아직 출제 안 된 게 이거예요. 지지저저 더 중요하겠죠. 지지저저 그래서 자료가 제시가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토토건건으로 가야 될지 지지저저 지지저저 토지 수익 창출 능력과 건물 수익 창출 능력이 똑같으면 구별할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한다는 얘기는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해야 하는 거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어떤 전제해야 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정하는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다음에 이 부채감당법은 지나치게 금융기관 입장이에요. 그런 비판을 받아요. 지나치게 금융기관 입장 또는 저당 투자자 입장이라고 해요. 저당 투자자. 왜냐하면 이 부채감당율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지표들이에요. 그리고 저당 비율이 0이면 그게 뭔 뜻이에요. 저당 비율이 0이라는 얘기는 남의 돈이 한 푼도 없다 이 뜻이죠. 남의 돈이 한 푼도 없으면 환원율이 뭐가 돼요. 0이죠. 환원율이 0이면 분모가 0이 돼요. 무한대 남의 돈 없이 투자하면 부동산 가액이 무한대가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남의 돈을 반드시 써야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채감당법이에요. 그런 비판을 받아요. 이론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엘우드법은 조금 난이도는 높은데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재미있는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요. 어쩌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전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1950년대에 엘우드라는 사람이 직무로부터 60년 전에요. 60년에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했는데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습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할 때는 건물 같은 경우에 회수율을 고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건물을 들고 가면 결국은 건물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투입된 돈은 결국은 소멸 되거든요. 건물에 투입된 돈은 결국은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에 투입된 돈은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엘우드가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했더니 그렇게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한 5년 갖고 있다 팔거나 길어도 10년 이내에 갖고 있다 팔더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갖고 있을 때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는 좀 낡아지더라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집 사가지고 몇 년 지났으면 물리적으로는 낡아지고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가치가 꼭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면 결국은 건물에 투입된 건 없어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더라. 그래서 가치 변화를 그렸어요 이 사람은. 가치 변화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어느 정도는 빌려서 투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면 이 사람이 손에 잡는 돈이 순영업소득이 아니에요. 부채서비스를 갚아야 되니까 세전연금 수지가 이 사람한테 일단 남는 거라는 거죠. 물론 세후연금 수지도 있지만 세금효과는 이 사람은 안 따져요. 왜냐하면 법인이냐 개인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법인이 사는 경우와 개인이 사는 경우가 이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효과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전연금 수지를 중시해요. 가치 변화 고려했죠. 남의 돈을 써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전연금 수지를 중시해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있는데 세전연금 수지 계산할 때 부채서비스를 빼죠.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내릴 때 부채서비스를 빼잖아요. 그때 이자만 빼요 원금도 빼요. 원금도 빼죠. 한 5년 또는 7년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원금 갚은 만큼은 내가 번 거 아닌가요? 그 원금 갚은 만큼이 많이 쌓일수록 나는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이라고 해요. 내 것이 된 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공식은 여기 없어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고려해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먼저 태어나서 이렇게 했으면 정말 너무너무 이론이 정말 훌륭해요. 그러니까 고렸던 사람인데 엘루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별로 비중이 높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세 가지. 예전에 한번 출제는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71쪽에 엘루드 창고 박스 있죠. 그 창고 박스의 B의 둘째 줄 보세요. B의 둘째 줄 보시면 매 기간 동안에 세전 현금 수지 있죠.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에 지분 형성분 있죠. 지분 형성분.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에 가치 변화분 이 세 가지.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형성분 가치 변화분.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구하는 거죠. 됐고요. 밑에 반가로 4번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지나가시고요. 일단 172쪽에 가시면 자본 회수율은 기간 말 재매도 가격과 기간 초 매수 가격과에 관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왜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 있었죠. 이건 뭘 가정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소멸되잖아요. 끝까지 가져가면 건물이 사라지니까 내가 건물에 투입한 원금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회수율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엘루드처럼 혹시나 샀을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이 같으면 그러면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죠. 내 원금이 유지되니까 내 원금이 유지되면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맞나요. 이걸 고려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1억 땅 사고 1억 건물 지었는데 10년 지나면 건물은 사라져 버리면 땅밖에 안 남잖아요. 건물에 투입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이 수익에 해당하는 돈 말고도 회수에 해당하는 돈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회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 때도 2억 들여서 토지 건물을 샀는데 2억 들여서 토지 건물을 팔 수 있다면 내 원금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회수율이 0이라고 0. 그때는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손에 잡는 돈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손에 잡는 돈이 다 버는 돈이에요 그때는. 맞나요. 그때는 손에 잡는 돈이 다 버는 거예요. 팔아서 원금 회수가 되니까. 맞나요. 그런데 반대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가치가 올라가면 회수율은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방금 여기 0보다 크잖아요. 이 0보다 왜 플러스 회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 자본이 소멸되기 때문에 내 원금이 원금이 소멸되잖아요. 원금이 소멸된다는 건 내 원래 살 때 가치보다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하락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플러스 회수율이라고요. 가치가 하락하면 플러스 회수율이라고요. 이거 이해되셨죠. 맞잖아요. 내 원금이 줄어드니까 원금 줄어드는 걸 벌충하려고 이 플러스 회수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됐죠. 그러면 저쪽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가치가 상승하면 회수율은 0보다 작다. 하나를 이해를 했으면 다 반대쪽은 반대 방향으로 외우면 된다고요. 가치가 하락하니까 회수율이 0보다 크다. 가치가 상승하면 회수율이 0보다 작다. 이거 이해하려면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반대쪽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치가 올라갈 때 회수율이 0보다 작은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평소에 조금 잘하는 분 같아서 제가 설명을 했죠. 한 30분에 걸쳐서 나갈 때 기존에 알던 것도 헷갈리면서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이해를 시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고 정신건강이 해롭다고 하나를 알면 반대는 외우라고 됐죠? 그럼 됐어요. 수익분석법은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수익분석법은 뜻만 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수익분석법은 임대려고 하는 방법 뜻만 보시라고요. 자 그 문제를 좀 풀고 좀 쉬겠습니다. 7번 문제 보세요. 아 이거 좀 쉬고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 않던데 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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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